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도와주셨어야죠. 너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웃으시기만 하면 저도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어쨌든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요. 이제 제가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하여간 자주 나오셔야죠. 그러면. 아닌데 아까 보니까 잘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 장도장님만 안 받아주신 줄 알았더니 장도장님은 천사였습니다. 장앤젤. 앤젤장. 일단 오늘 월요일이고. 사실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국 시장을 잠깐 봤거든요. 한국 시장? 네. 너무나 상승률이 대단해서 요즘에 미국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너무 한국이 좋으니까. 미국 재미없죠. 한국 정도 올라가죠. 그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오늘 보니까 3200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 그거보다는 못하거든요. 최근에. 일단 그래서 미국 측이 원래 한국보다 강했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한국 장 보면서 너무 놀라서요. 좀 소박하지만 미국 장을 좀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소하지만 미국 장. 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경고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딱 눈에 띄는 게 빅5 종목이 딱 눈에 띄죠.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빅5가 시장 상세를 거의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일단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가장 적게 올라온 게 아마존이 5% 가장 많이 올라온 게 페이스북인데 11%가 올라왔고요. 지난 한 주 동안만. 네. 한 주 동안에. 구글이 9% 애플이 7% MS가 6% 올라오면서 거의 뭐 5% 이상의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뭐 이거 상승이 뭐 이 정도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들 종목의 무겁기를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또 상한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게 저 빅5 종목. 다 올라왔고요. 그나마 조금 약간 서운한 게 테슬라가 한 0.19. 테슬라는 서운한 건 그동안 오른 걸 생각했죠. 올라온 거 생각하면 조금 쉬어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조금 섭섭하게 올라왔고요. 넷플릭스도 12%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다양스럽게 우리 개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금융주의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뭐 별로 느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좀 쉬어갔고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투자하지 않는 건 쉬어갔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시장을 이끌었는데 특히 애플이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올려주면서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정말 무거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사상 최고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간단히 보셨고요. 이렇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다오가 0.6% 상승, S&P500이 1.9% 상승, 나스닥이 4.2%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보였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것도 한 주가 올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주 4일이었잖아요. 월일은 셨죠? 네. 목사의 날로 하고 셨는데. 4일 동안에 하루의 1%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게 나스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오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연출하고 있는데 원래 작년도 겨울에는 다오가 강했거든요. 지금 다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황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정말 황의 귀환한 것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거의 다오의 한 4배 이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육가는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몹시 밑달러에 안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한 주 동안 4일 동안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5일이었으면 5일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상당히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나흘 내내 올랐다는 거죠? 네. 내내 올랐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상승 흐름은 내일 우리가 알고 있는 MS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조금 꺾이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좋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도 상당히 강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MS가 좋은데 애플이 왜 올라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페이스북, 나머지 알파벳. 같이 움직입니까? 아마존까지 전부 다 사상 최고 실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넷블리스가 먼저 끊었고요. 그다음에 MS가 내일인데 거의 MS도 지금 실제 굉장히 좋은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빅5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에 한층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서로 예를 들면 경쟁 아니면 누가 올라가면 누구는 반드시 떨어진다 이런 게 없네요. 없습니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하면. 아시겠지만 애플, 아이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조화를 누르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의 영화를 보고 지메일 쓰고. 그다음에 구글로 검색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또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할 때도 보통 스마트폰으로 다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이제 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아마 우리 정플랜드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다 문서도 대부분 다 스마트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PPT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하나가 좋으면 다 연결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넷플릭스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런 기대감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S&P500 중에 4분기 실적이 56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이익은 86%의 기업이 상위하는 모습, 기준치를. 그다음에 매출은 82%가 기준치를 상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5년 평균 74%, 5년 평균 62%보다 상당히 잘 나오는 실적이고요. 만약에 요대를 끝난다고 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적을 집계한 이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개를 실적을 발표하면 거의 8, 9개가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4분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120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는데 월요일날 자일링스입니다. 오늘 잘 끝나고 자일링스. 그다음에 화요일날 존슨앤존슨, 버라이전, MS, AMD, 스타벅스가 나오고요. 수요일날은 보잉, AT&T,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발표하고요. 금요일날은 캐터필라, 쉐브론, 허니엘 등이 발표하는데 제가 이 파란색 친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이걸 제가 일부러 파란색을 쳐 갖고 왔어요. 파란색과 검은색. 파란색은 실적이 훨씬 더 상이할 기업.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버라이전하고 마이크로스포트, AMD나 AT&T,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나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는 월계에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거를 기대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못 나온다는 게 아니고 월계의 상치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물론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들 기업들은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대부분 다 기술주 쪽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일단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는 금융주지 아니냐고 모르실 텐데 금융주지가 아닙니다. 테크 쪽에 들어가는 분야거든요. 데이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카드라는 기술이 사실은 돈이 오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전사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테크 기업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한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같은 것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빅데이터 활용. 네, 그렇습니다. 카드사들이 가장 천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쪽 부분 상당히 많이 아실까? 제가 보기에는 정프로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깊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해도가. 보통이 아니죠.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자주 글로벌 라이브에서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앞으로 제가 매주 보여드릴 거니까 실적을 잘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원래 의외로 안 좋다고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4분기에 3차 확산 때문에 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굉장히 실망감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또 다른 기업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 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뚜껑이 열렸다 이거죠.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백신을 맞는 국가, 다른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좋아질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의 35%가 접종을 마친 국가가 이스라엘이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빠릅니다. 네,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제일 빠른 35%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전화, 정프로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있을까요? 아니죠. 고령자, 의료진. 고령자, 환자, 의료종사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양원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 다 맞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60세 이상의 분들이 많은데요. 이걸 딱 갖고 온 표인데 여기 하얀색이 일단은 이게 백신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시작하고 나서 이게 65세 이상의 코로나 확산율인데요. 코로나 확산이 전체 인구에서 2.4%가 고령자의 확산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기에다가 지금은 1.3%까지 빠지면서 상당히 진짜 효과가 있더라.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아야지만 코로나 확산이 낮아진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변이 바이러스도 아니면 맞고 나서 뭐가 퉁퉁 불었다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이 이해하지만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분들은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경우를 친다고 그러면 지금 확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있어야 맞죠. 없지만 다음 달부터 아닙니까? 혹시? 2월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젊은 분들은 늦게 맞겠지만 고령자는 빨리 맞을 것 같아서 봄쯤이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또 오늘 기사가 보니까 발령 몇 가지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분들은 빨리 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골드막삭스가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들을 골드막삭스에 오랜 기간에 연구를 치게 되면 오랜 기간에 한 달인가 연구한 건데요. 딱 보시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그다음에 관련 개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까지 들어가고 승인까지 5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 나오든 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변이 바이러스, 영국에 있는 변이 바이러스 그걸 파악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백신에서 조금만 조화를 바꾸게 되면 개발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모니터링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검사, 어떻게 구조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두 달 걸리고요. 그다음에 개발하는 데 두 달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임상 실험하는 데 두 달이 걸리고. 그다음에 승인 받는 데 반달, 15일 걸리죠. 보름이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5개월 후에는 뭐가 되냐면 생산과 배포하고 백신 접종이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5개월만 참으면 5개월 뒤에는 다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게 되고요. 이쪽 골드박사에서 의견을 치게 되면 10개월이 지나게 되면 집단 면육이 생겨서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 되든 간에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보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이 발사된 부분들은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이들을 얘기치게 되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5개월이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보다는 훨씬 똑똑한 분들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어떤 게 많이 올라가는지 아시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들 그다음에 스펙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도가 날려고 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첫 번째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는 좀 볼 건데요. 스모플레이크라는 기업이죠.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니죠. 펠런티어를 볼 건데 펠런티어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펠런티예요? 펠런티어가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노우플레이크하고 제이플로그를 같이 보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업체고요. 제이플로그는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딱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두 개씩 그려놨어요. 하나는 여기 하나 빨간색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거 하나는 제이플로그에 이쪽에. 이게 뭐냐면 보호 여성 물량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보호 예수랑이 풀리는 순간. 네. 보호 예수랑. 락컵. 락컵이라서 보통 이제 우리 내부자라든지 대주주에 대해서 물량을 한동안 못 팔게 하죠. 언제까지는 팔지 마라. 그런데 그게 보통 한 3개월 내에 6개월까지 걸리는데 이때 풀렸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이때 풀렸고요. 풀리면 바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풀리면 빠지는 게 아니고 풀린 거를 예고할 때. 예고할 때. 예고가 언제 나오냐면 보통 10일, 20일 전에 나옵니다. 발표가. 그러면 이제 이때잖아요. 이때. 거의 고점에 찍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때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때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 아니까 다음날부터는 다 물량이 풀려서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가 되고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와 제이프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거든요. 주식이. 고점 대비. 무슨 얘기냐면 지금 펠런티워도 역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호 예습률이 풀리고 나서도 충분히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7달러 중반에 상장을 했는데 거의 30달러예요. 지금 주가가. 한 4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언제 보호 예습률이 풀리냐. 4분기 실적이 2월과 3월에 발표 예정인데요. 실적이 발표하고 3일 이후에 나온 것처럼 실적이 발표한 다음에 3일 이후에 풀립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2월에 발표하면 2월에 발표하고 나서 3일 이후에 3월에 발표하면 3월에 발표하고 나서 3일 이후에 풀리기 때문에 그때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필런티어에 대한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날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 20일 전부터 물량이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서 천천히 접근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필런티어가 왜 올라가냐면 필런티어도 무슨 날이 있어요. 1월 26일 내일이죠. 데모데이라고 해서 데모데이. 데모데이? 네. 어떤 출시하기 직전 상품을 미리 보여주는 날. 시원하는 날이죠. 시원하는 날. 시원하는 날인데 어떤 걸 시원하냐면 파운드리하고 고덤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내일 시원한답니다. 고덤? 네. 고덤. 고덤? 뭔지 모르죠. 저희도. 아니 이게 뭐 안 파는 거잖아요. 슈퍼에서 안 팔다 보니까 저희가 살 수가 없다고. 슈퍼에서 안 팔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때 그런 식으로 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누구도 잘 모른다. 왜냐하면 편의점이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필런트의 주력 상품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대한 시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25%가 올라간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올라간다고 따라 붙기보다는 한 번 보호 예수물량이 풀린 걸 보고 천천히 들어가 보자. 처음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상자한 기업들은 보통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3일 이후에 보통 예수물량이 풀린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이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필런트에 대한 보호 예수물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월과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딱 마우스에 셀 버튼을 누르고 대기하고 있는 게 워낙 많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물량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건스텐 리서치가 지금 넷플릭스 실적이 나온 다음에 조금 쉬고 있잖아요. 아마 한 2, 3% 빠졌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넷플릭스에 추정 EPS를 발표했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6달러 0.8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에요. 10달러 넘어가고 그다음에 14달러 그다음에 19달러 그다음에 24달러 그다음에 31달러로 연평균 39%의 증가를 보인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구독자 아니십니까? 정 프로님? 구독이죠. 구독자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758만 명이 있거든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쪽이나 신흥국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할 거기 때문에 EPS에 대한 상승포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년 39%가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럼 주가 상승이 굉장히 뛰어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20억 달러의 현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물론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한번 고려해보겠다 했습니다. 고려. 그런데 이거는 모범센에서는 충분히 자사주 매입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말이면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쉬어갈 때 넷플릭스를 좀 사는 쪽으로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쉬긴 쉬고 있죠? 조금 쉬고 있죠. 조금 쉬고 있죠. 안 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지치나 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한국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렇게 실적 때문에 급등한 정보들을 잘 안 건드리시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지면 사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데 잘 안 빠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빠진 게 다라고 보니까 혹시 넷플릭스를 한번 좀 사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 실적을 믿으시고 과감하게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살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정보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방송을 처음 나올 때가 가장 먼저 실적이 나왔던 게 애플이었거든요. 8월 달에. 그랬나요? 그때 제가 실적이 나오면 급등할 때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이도 뭔가 중요한 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미국 기업은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조금 안 좋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대여점입니다. 게임 대여점이 비디오 게임 대여점.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망하려고 했던 회사였는데 거의 3달러까지 주가가 빠졌죠. 그런데 갑자기 플레이스테이션5라든지 엑스박스 시리즈를 팔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다운받는 게임을 조금 변향하면서 판매를 전형하면서 좀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약간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지금은 어쨌거나 96달러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96달러? 네. 3달러 주식이 30배가 올라온 거죠. 30배가. 오늘도 지금 거의 더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위험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판매가 과거의 비디오게임 형태에서 조금 바꾸고 있는 형태가 나왔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RC벤처스가 2사에 합류하고 있는데 이 RC벤처스가 상당히 이렇끔 저렇끔 얘기 많이 하는 행동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라 저렇게라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을 얘기하는 경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올라온다면 그라크스 올라가는 이유가 또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공매도 세량인 시트론이 항복했습니다. 도저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 커버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또 50%가 넘게 상승했어요. 6개월만이니까 30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미친디시 주식이 사나는 것도 왜냐하면 커버해야 되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한국에 머스트 에셋이란 회사가 또 있습니다. 머스트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가 여기 지금 4.7%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에? 네. 한국에 있는 자산운소입니다. 자문사인데 강남에 있더라고요. 강남에 CEO가 김두용 씨인가? 기사가 났습니다. 언제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작년 4월에 작년 4월에? 완전 지금 대박 났죠. 그냥 뭐 작년 4월에 났다는 것만 쳐도 아마 제가 지금 아마 그냥 스쳐도 한 30배? 20배? 스쳐도 30배?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은 또 의외에 발언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약간 중육증이 발언했는데 이거 발언 듣고 또 올라갑니다. 아직 더 올라간 거구나. 더 올라간 거구나. 아직 많이 올라간 게 아니구나. 하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현재는 9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간에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없죠. 뭘 그렇게 또 다루하게 얘기할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적자고 가진 게 없죠. 이 기업은. 그래요? 그런데 적자인데 어쨌거나 판매를 좀 과거에 비디오 게임 판매했던 그런 기업에서 조금씩 클라우드 쪽에 판매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훌륭한 형등주의 투자가 들어왔고 이사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모에다가 항복을 했고 이게 뭐냐면 공모에다가 커버했던 얘기는 이 기업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기대감이 실려있는데요. 제가 이걸 자세히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종목은 말씀하시면 언제 빠질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기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돈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막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조시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이 있는데 물론 이 상황에서도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보시면 이 봉을 보시면 항상 위에 꼬리가 달려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꼬리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온 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스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비디오 게임 판단 자체는 뭔가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넷플레스 이렇게 판치는 있는데 비디오를 파는 거예요. 빌려주고 하는 거. 업체가 있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비디오 되어 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약간 올드한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빌려주는 회사 이름이 어떻게 게임스탑이야? 아니 게임고잉 뭐 이렇게 갔어야지 게임스탑이 어떻게 게임 빌려주는 회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그거죠. 거의 스탑은 버스스탑처럼 정거장 뜻이에요. 정거장 뜻이고 전 리코스탑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또 정 프로님께서 예전에 비디오 그 검은 봉지 기억하시잖아요. 비닐봉지 그 봉지 왜요?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점점 변모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그게 반응자 주가 올라온 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이 있는데 AMC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 AMC? 극장입니다. 극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극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극장인데 지금 극장이 이것도 곧 망한다 부터난다 소식이 있다가 최근에 부채와 자기자본 쉽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 발행하고 주식 발행을 통해서 9억 달러 넘는 자금 조달을 요번에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도 급등 오늘도 급등 그래서 보면 이것도 몇 답을 나누고 그런 모습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가총액 2배가량을 일단은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당분간 정상 운영이 가능한데 이 돈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들어보고요. 지금 일단은 극장은 거의 문을 못 열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거의 임시 폐쇄를 많이 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심해야 될 기업인데 어쨌거나 이런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심한 차에서 갖고 온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안 좋은 소식. 머크가 사실은 거대제약사 최초로 머크 네. 머크 코로나 백신 개발을 포기하는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머크랑 독일 머크랑 여러분 다릅니다. 아셔야 돼요. 정확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하다가 너무 안 좋았대요. 효과가 효능이.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프로젝트를 전부 폐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에볼라 백신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였고 하나는 홍역 백신을 가지고 기반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게 다 실패하는 그런 모습 실험 결과가 너무 안 나왔답니다. 실험이 완전히 실망하면서 일단은 안 됐고 그다음에 향후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해서 약간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1% 빠질까 말까 왜냐하면 이들 기업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매출 비중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약이 잘 나가니까 이런 기업들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핵심인데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사표가 가장 높은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가장 위에 있죠. 이 몸통이 뭐냐면 몸통은 평균치 이 몸통은 평균치의 상단과 화단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가운데 게 중간값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몸통 피해하는 뭐냐면 한 18배 위로 아래쪽은 한 12배, 13배 가운데는 16배입니다. 이해하시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0년치 과거 10년치 그런데 현재는 뭐냐 23배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옆에는 선진국 유럽을 포함한 이것도 보시게 되면 현재 17배인데 가장 높죠. 최고치고요. 몸통은 위에가 14배 밑에가 11배 가운데는 13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17배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뭐냐면 일본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 18배 PR이 옆에는 뭐냐면 아시아 쪽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쪽인데 일본을 뺀 건데요. 이것도 16.8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통 평균치를 아주 높은 폭으로 뚫고 올라가는 멀티플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인가 라는 어떤 그런 조금 뭔가 좀 위험성 알리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최고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주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과열이 된 것 같다. 미국 주식?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주식이. 최근에는 어쨌거나 미국이 가장 못 가고요. 최근에 아시아가 잘 가거든요. 이머지 마켓 쪽.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지금 모든 멀티플이 상단을 뚫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수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뉴노멀로 해석하는 정프로는 어떨까요? 이걸 뉴노멀로 한 달 하신다는 거죠? 네. 왜죠? 돈은 이거보다 더 풀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과거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모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준비디오라든지 물론 아까 빅파이버를 포함해서 그런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수혜를 입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체가 멀티플이 높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뚫고 올라갈 수는 없다. 약간 어느 정도 나오면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도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가 뭐에 달려있냐면 이번 주는 내일 MS 그 다음 날은 애플하고 페이스북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뭐가 나오냐면 FMC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올해 첫 번째 수요일 날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 실적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MS하고 애플하고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리고 새 기업이 웬만해서는 실적이 엇나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빼일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얼추 좋은 기업들은 그러면 일단은 그 이외에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좋은 그림이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큰 폭의 조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정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조정이요? 조정은 저한테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죠. 주식이 없는 분 다 너무 좋은 기회인데 대부분 다 주식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저는 풀이죠. 더 사실 수 있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또 현금으로는 더 엉넉한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갖고 왔는 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표를 보시면 팔아서 라도 마련해야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표를 언제 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위험했던 작년도 2월 달에서 3월 23일 저쯤 찍기까지의 급락했던 한 달 반 동안에 35%가 빠졌던 그런 지수가 그때의 시기입니다. S&P500 지수가 한 달 만에 35%가 빠졌거든요. 35%? 35% 개별 기업은 반토막이 즐비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차트를 보여드리고 여러분 다 잊었죠. 이런 시절이 딛고 올라온 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버틴 거거든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기사가 나오는 거 3월 23일 날 기사입니다. 3월 23일 날 기사에 보여드리려고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굉장히 큰 대공항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문화국도 반등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C&PC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바스가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팔아야만 되고 셀스탁스 앤 런투캐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팔고 현금 확보하는 얘기거든요. 언제 날짜냐가 3월 23일입니다. 아이고야 그다음부터 주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한 20여 월동안 올라갔어요. 여기서 현금 확보한 분들은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부분 전문가 분들 아이비 분들이 쓴 글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딱 그때 언제였냐면 3월쯤에 TV에 딱 트시면 이런 게 많았어요. 지금 현재 보유한 주식의 30%를 팔아서 내려갈 때마다 팔아서 현금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반등할 시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이 좋아지는 우량계획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뭘 언제 팔아서 낫게 언제 팔라는 얘기죠?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이렇게 못하거든요. 갑자기 딱 연구해서 저점이니까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이게 못하거든요. 그 타이밍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만약에 또 한 번 조정이 온다고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표죠? 이거거든요. 이 표인데 이게 뭐냐면 2009년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는 볼 필요 제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크게 보시면 되고요. 2009년 리마 사태가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5% 이상 S&P500이 조정받은 횟수입니다. 횟수. 5% 이상? 하루에? 아니요.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 동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5%가 33년 만에 빠졌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또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선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또 10%가 빠졌어요. 기억을 못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보시게 되면 1년마다 두 번 정도의 큰 폭이 빠집니다. 시장이 다 나오잖아요. 26번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11년 동안 26번에 26번에 지금 폭락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두세 번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2019년도에 두 번 빠졌죠. 두 번 6.8%, 한 번 또 10.6% 빠진 거죠. 옆에 보면 이거 다 있습니다. 사유가 다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락은 여러분들 그냥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은 우리의 친구다. 네. 왜냐하면 1년에 두 번씩은 급락을 합니다. 미국도. 너랑은 절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딱 보시면 야 그 니마사티 이외에 주식 산 사람들은 떼돌물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26번에 진짜 엄청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5%, 10% 나오겠지만 지수가 10% 빠지면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일단은 물론 코로나 말씀처럼 35%는 앞으로 없겠지만 크고 작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빠지는 거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권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몇 퍼센트까지? 저요? 네. 저는 제가 지금 버틸고 보면 한 4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40%요? 마이너스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이제 이 기사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원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들어갔는데 아까 보여드린 기사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 끝났다 시장은 모든 것을 팔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가 분들이 막 괴로워하고 손질하고 나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신조로 갖고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끝났다 그러면 다른 거 길을 닫으시고 보지 마시고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까 AMC 같은 기업들이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좋은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잘 버텨야 되는데 다른 데 기회를 기르시면 흔들린다는 거죠. 마음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초 3월 달에 마이너스 한 40쯤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버티신 거잖아요. 그때 다들 나간다고 그럴 때 저는 그냥 약간 정신 나갔었거든요. 어찌됐건 그 상황을 버티신 분들이 지금의 수익을 납부시는 거거든요. 버틴 거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주변에서 분명히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질 거라는 경고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경고가 나온다 그러면 경고를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고요. 어차피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이라는 거에 조금 더 친해져야 된다. 여러분들 미국 투자할 때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사진 찍으신 다음에 자세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엔젤 취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장엔젤 엔젤장 취소예요. 시작했네요. 왜 말씀 안 해줬습니까? 장 시작한 지 10분이 넘었어요. 저한테 예전 같으면 그랬었잖아요. 한 1분만 지나도 장 시작한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시간 지나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P500은 0.3%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기술제가 그만큼 포함되어 있는 게 반영된 거고요. 다오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만 나홀로 1.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빅파이브 빅테크 종목들이 시작을 이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애플이 오늘도 3%가 넘는 상승을 몇 프로요? 오늘도 3% 넘는 상승. 애플? 애플이요. 애플 없으십니까? 없어요. 어떻게 없는가? 올라가는 건 없으니 애플이 3%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프트가 0.96% 약 1% 아마존도 2%입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사상 최고치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는 그런 전망치가 있다 보니까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도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아닌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제가 보면 2% 올라갈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1%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베리가 40% 올랐다는 얘기가 아까 그것도 맞습니다. 블랙베리 블랙베리 비비거든요. 심벌이 블랙베리가 비비라고요? 비비. 심벌이 비빈인데요. 비비인데요. 블랙베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과거에 페이스북하고 뭔가 소송이 걸려있는 게 있었어요.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혹시 예전에 블랙베리 폴 있었습니까? 저요? 저는 블랙베리와는 안 맞았습니다. 굉장히 가시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과거에 정말 많으면 썼던 잘 나갔었죠. 그런 폰이었는데 그런 폰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은 다른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전환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오늘의 이유는 그런 페이스북과 소송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게 문제 해결되면서 특허권인가요? 그게 해결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좀 심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사를 다 아시네요? 아유 항상 저는 모든 신경들이 네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시세를 보신 다음에요 아랫쪽에 기사가 나오면 딱 누르신 다음에 기사를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저도 지나가서 짧게 본 건데 쭉 보시면 쭉 나오거든요. 이유들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게임스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게임스탑이요? 게임스탑은 지금 심보리 GM인데 아마도 심보리 GM이에요? GM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00달러 못 넘어갔네요. 지금 92달러 오늘도 41% 상승을 보여줘서 정확히 6개월짜리 3달러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주다 보면 시장에 굉장히 좀 혼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물론 올라가면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팰런티어도 한번 볼까요? 팰런티어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데모데이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그 다음에 약간의 부도에서 좀 살아난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니 우리 장보부장님은 뭐라 그러죠? 티커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약자 다 외우세요? 이거를 한 천 개 한 천 개 정도만요? 대단하네요. 다 그렇게 합니다. 한 1년만 2년만 하셔도 에이 1년에 천 개 어떻게 외워요? 아니 1년만 2년만 하신 분 여기 물어보세요 증권사의 해외팀 골로벌팀에 계신 분 네? 그 약자는 어떻게 다 외우니까 영어 단어도 그렇게는 못 외우셨을 것 같은데 영어 단어를 그렇게 못 외웠으니까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익숙해져서 하는 거죠 이건 진짜 그렇게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비가 비비는 블랙베리니까요 블랙베리니까 블랙베리 비비하면 저는 또 하늘땅 별 땅 많이 생각이 좀 납니다 그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미 간파되셨군요 오늘 장까지 좀 봤는데 오늘 장도 대체로 대형주 기술주의주로 좀 그렇죠 약간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뭐를 뭐라고 그러죠 다운은 빠지고 나스상 올라가는 혼저스 양상 답바 나올 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은 빠지고 나스상 올라가 근데 이거의 끝은 제가 얘기했지만 다음 주까지 2월 2일 날 끝나는 아마존의 실적 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슈가 나와야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왜 웃으십니까 아니 우리 장도 대체로 본부장님도 하여튼 굉장히 냉철한 분입니다 차가운 분이시고요 데이터에 의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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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